네 광명시립 야구장입니다 2020년 21년 광명리그 정규 시즌을 모두 마쳤고요 한 년간에 걸쳐서 지금부터 플레이오프 2료천하 플레이오프 경기를 다시부터 라이브로 생기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신등리 코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볼을 보니까 아까 몸풀 때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이정환인지는 모르겠는데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윌루수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유 잘 찼네요 윌루수가 거리하면서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 아웃 아 1루 수비 좋네요 수비 좋았어요 네 쳤습니다 우익수 반면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3자범패로 1회 초 이지가이지의 공격은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오 잘 던지는 것 같은데요 4섭이는 3번 타자 김기원 선수 쳤습니다 3루수 아 놓쳤어요 3루관을 가난했다 2루자 유상봉 홈까지 3점 먼저 선취하는 광명 좋습니다 지금 4번이 최호성 선수가 주자 뛰었습니다 스킬트가 너무 빨랐네 완전히 뺏겼어요 쳤습니다 좌중간 갈랐어요 좌중간 갈르는 안타 이제 공 아직도 공 못잡았습니다 2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4번 타자 김정우 선을 쏩니다 저희가 아니고 너랑 맞는거에요 좌중간 갈르는 안타 그러나 짧게 커트해내면서 2루까지는 아 조수 수비가 좋네요 네 코카운트구요 아 여기에서 볼렛을 허용하네요 5개는 강진구 선수가 어 이거는 보프인데요 그러네요 이건 보프에요 네 왜냐면 베이스에 어 2루수가 그렇죠 들어간 의사가 없었고 지금은 수비한테 던인거기 때문에 그렇죠 쳤습니다 좆갈따듬볼 2루관을 갈은 안타 중개수 이재궁자받고 3루주자 여유있게 홈인 2루주자는 1루주자 아 아 송구가 약간 잘못됐네요 자 타이밍을 오히려 안돼요 아 다 낮으면서 다시한번 볼렛을 허용하는 뭐 다 맞는다고 맞으면 그 다음 타석에 여지없이 3루감지 어 잘 잡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갈랐습니다 갈랐어요 5이프 이제 잡았구요 3루주자 홈인 2루주자 홈인 1루주자 1루주자도 1루주자 1루주자도 1루주자 싹쓸이 2루타를 치는 아 싹쓸 선이 타네요 결국은 주자가 3명이나 나갔고 네 연속 한타까지 나왔는데 네 점수를 못 냈어요 네 어 기출이에요 바깥쪽 아 아 이렇게 또 7루타자 목경수 선수 찼습니다 3루수 아 놓쳤어요 어 볼렛인데 볼렛인데 찼습니다 2루수 잡아서 2루 토스 아웃 1루로 1루에서는 아웃 아웃 아웃인가요? 네 여기에는 전수차 넉정치긴하지만 쳤습니다 좌중간 칼났습니다 안타 아 바운드 또 놓칠 뻔했어요 3루주자 이제 막 홈인 3루주자 3루주자 4루주자 2루주자도 포밍 아 1루주자 3루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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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 3루에서 세이 뛰었어요 어 코스 이야 이게 지금 3루관을 갈랐는데 야 주자가 뛰고 1루주자가 뛰고 2차 뭐 네 광명 시립 야구장입니다 지금 엄재훈님이 3루관 안타 선민 선수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종수 선수구요 중계팀한테 쳤습니다 아 3루수가 빠쳤어 아 오 2루주자 빠르게 3루까지 강한형님 2강한 선수 아 강한 타고 나이였다 예 아 2강한 선수가 어 잘 4강한 선수 다시 한번 볼렛을 허용하는 아 멈춰 이렇게 한점 더 역전에 성공하는 광명 좋습니다 그래서 타자일순에서 이번 회에만 두번째 타덕 아 졌습니다 좌중간 좌익수가 전진하면서 잡아내네요 3루주자 태그 3루주자는 토미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번 타덕 신민수 오늘 안타없이 세번째 3구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 아웃 야 깔끔하게 원아웃 잡는 이렇게 옆에서 짝짝거리면서 식사하시고 쳤습니다 중견수 유상봉 잡아내면서 좋아 어 쇠이닝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어가야됩니다 쳤습니다 우익수 1루수 2루수가 잡았어요 아 우리 강한용 이강한 선수 2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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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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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치면서 좌익선상 라인 이제 펜스까지 올라갑니다 나갔어요 4자주자는 아 공이 나갔군요 인정이루삽 네 인정이루삽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끝나고 어어 쳤습니다 우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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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네요 와 와 와 파인플레이 파인플레입니다 김정모 선수 역시 선출이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강한용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합니다 몰래 아 마지막까지 살아나갑니다 끝나고 제가 사인안장 해드릴게요 사인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강한용 도루했구요 하하하 3루관을 갈려는 안타 3루수 포민 이야 지금 잘한게 경기 지금 끝내야겠네요 예 지금 안타까지 하면서 예 경기 끝났네요 자 이렇게 광명교수가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어 플레이오프 1효천하 플레이오프 경기는 여기서 마치구요 저희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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